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다시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며 오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이 확정되자마자 입장문을 내고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있게 쓰고 싶다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원심학전 3개월 만에 김 전 구청장이 사면복권되자 사명권 남용이자 사법부 무력화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사명권 남용이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권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귀책사유를 이유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무공천에 무게를 뒀지만 이번 사면으로 무공천 명분이 약해진 만큼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당 안팎에선 후보를 낼 명분이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공천 원칙에 무게를 계속 싣는 모습입니다. 김 전 구청장의 재등판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셈법이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